자 이제 총평은 보셨을 거고 바로 문제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참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 제가 지금부터 해설 강의하는 걸 잘 들어보시고 아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었어야 되네 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문제를요 18번부터 24번 대입 파악은요 한 문제만 살짝 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4번 대입 파악하고 나서 그 25번 이후에 25, 26, 27, 28에 있는 도표나 안내문 이런 건 스킵하겠고 29번부터 이제 본게임 29번의 업법부터 업법을 좀 길게 설명할 거거든요. 이번에 업법이 좀 난이도 있었습니다. 총평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나갈 테니까 18, 24 사이에서는 한 문제 정도 23번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3번으로 영상을 바꾸고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이제 23번부터 하려고 하는데 9월 평가원 오기 전에 제가 우리 사이트에 TCC를 하나 옮겼었어요. 같은 유형들끼리 하나 함께 풀었을 때 참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1교시 언어 보고 2교시 국어 보고 2교시 수학 보고 그리고 영어를 점심 먹고 막상 딱 하려면 아침에 봤었던 과목에 대한 기억 그리고 거기 그 과목에 맞춰서 돌아갔던 그 머리들 때문에 막상 영어에 감이 잘 돌아와 있지 않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8번부터 24번 요양문완성 요양문완성 뒤에 40번 있는데요. 이런 대입학 문제들끼리 이렇게 한 번에 좀 풀어라 그러면 서로 문제 풀면서 도움이 된다. 같은 유형이. 그러면서 감을 좀 잡아라. 이런 영상을 좀 찍었었는데 어쨌든 본 게임은 제가 29번 업법부터 하고 싶은데 제가 많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23번 주제 제목이었지. 그냥 건너뛰기 좀 그렇고 한 문제만 한다면 몇 번을 하는 게 좋을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3번이 그나마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보고 바로 업법으로 가겠습니다. 이 단어가 벌써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죠. 예문이 시작이 됐죠. 얘가 시작되면 여러분 결과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저 단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후반부. 후반에서 그 사람이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18에서 24 또 40번 요양문완성 같은 건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후반에 좀 더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쓰시고 문제를 푸는 게 좋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 이상과 현실이 있죠. 현실. 이거에 맞춰서 오늘 해설 강의를 할 건데 시간이 아주 많이 있으면 전부 다 모든 문장을 꼼꼼히 읽어서 자신의 머릿속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겠죠. 사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저학년일 때 이렇게 하면서 영어 본질적인 실력을 기르는 겁니다. 영어 실력입니다. 그건 고1일 때 하는 거죠. 그런데 고3하고 N수생 재수생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영어 실력이 좋다라는 이야기보다 점수를 높게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시간이 많지가 않고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리고 다 읽어야 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늘 그 시험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항상 어느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읽는 게 더 좋더라.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도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머리 하지 말고 여러분 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문 안에 정답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고1, 2가 아니라 고3, N수생이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오늘의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1950년대부터 시작한 이 모든 얘기는요. 후반부에 있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후반을 좀 면밀하게 읽어보라고요. 면밀하게 읽었을 때 읽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읽어서 제가 해설이 안 됐다고 해도 대방하게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It also push 네거티브 노션을 만들어야 된대요. female taste하고 female의 subjective에 대해서 그런데 바로 뒷문장도 그럼 네거티브 얘기할 겁니다. critic, mass culture seem always 걔네들은 항상 bring to mind 뭘 가둬 잡으냐면 disrespectful image of female 여성에 대해서 존경할 수 없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represent depth of corruption of people corruption 그럼 바로 뒤에 있는 문장도 당연히 좋은 내용이 네거티브 전 얘기했죠. 이렇게 봤을 때 정답은 이렇게 1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여러분이 18에서 24번 그리고 요양문화성도 이렇게 후반부에서 정답 찾는다는 건 제가 좀 이따 40번 요양문화성에서 그렇게 해줄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잠깐 이제 식욕을 돕고 이런 식으로 했고 이제 본게임 29번 어법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